정말 정말 부탁해서 몇 분 제가 사주를 써도 이걸 푸는 게 아니야. 써놓고 보고 말하는 거지. 사람이 없어도 사주가 있으면 전 볼 수 있는 거지. 이번에는 태어난 일로 보는 운세예요. 태어난 일로 보는 운세인데 끝자리가 1인 사람, 끝자리가 2인 사람, 끝자리가 3인 사람 많잖아요. 1일? 12일? 0부터 9까지죠. 그렇죠. 0부터 9. 태어난 일자에 따라 운명이 바뀔 수도 있나요? 아 그거는 있더라고요. 뭐냐면 음력 초화로 있죠. 1일, 2일 이렇게 갓 차이 되신 분들이 8자가 세긴 해요. 그러니까 강하다고 표현해 신의 기운이 강해요. 그러니까 한 자릿수인데 앞쪽으로 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일까지, 20일까지, 30일까지면 앞이고 가운데고 후반이잖아요. 그렇죠. 신의 기운이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앞에 초반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그렇지만도 아는 게 이게 저는 있는 그대로예요. 뭐 날짜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무당인데 날짜가 뒤에냐고. 진짜 무당감인데. 20 며칠 왜 이러냐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20 며칠인데. 이 사람 무당 팔자야. 이런 사람도 있고 24일이야 예를 들어 9월 24일이야. 이분은 제자 팔자야. 근데 어떤 분은 제자를 못하게 조상 영향을 많이 받아서 힘든 팔자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칠은 어떻고 며칠은 어떻고 이럴 수는 없어. 근데 제가 단지 갑자기 이제 딱 썼을 때 신사준에 딱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거진 앞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이 말은 지금 어쨌든 간에 결국은. 숫자를 못 본다고 날로. 숫자를 못 본다. 오케이. 일단은 기본적인 건. 워낙 솔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가짜를 얘기해.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또 생년월일 앞이라고 나 무당해야 되나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그렇고. 월을 가보면. 근데 솔직히 월은 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게. 띠달로 다른 거 같아. 그건 제가 엄마한테 공부해서도 이치로 다 아는데. 예를 들어. 닭띠예요. 닭은 어떻게 키워요? 보통 가다놓고 키우죠. 아니면 주인이 보통 키우죠. 지원자 사내들에 하면서 먹고 살진 않잖아. 저는 어때요? 보호 속에 있는 애야. 닭은. 얘가 새벽에 태어났냐. 낮에 태어났냐. 새벽에 되면 꼭 교육을 해야 되고. 밤에는 자겠지. 그래서 이제 제가. 겨울이잖아요. 또 겨울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공부를 가르쳐 주실 때. 신령님들께 굉장히 잘해야 되는 제자인 거야. 왜냐. 한겨울에 닭이 먹을 게 있어요. 눈밭에 돌아다니면 없죠. 주인의 보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간단히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제가 열심히 배우고 제 일을 잘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내 팔짱 그런 무당 팔짱. 아 근데 진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네. 왜냐면 월로 가보면 월은 계절에 영향이 있잖아요. 사실은. 예 맞아요. 월은 계절에 영향이 있을 거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소띠인데. 10월달에 태어났어요. 네. 저는 겨울에. 일을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게을러야 되는 운명이다. 이런 것들. 가을엔 일해요. 그렇죠. 그리고 몇 시에 태어났냐도 중요하고. 네. 그런 걸로 이제 볼 수는 있는 거죠. 철학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로 많이 볼 거고. 네. 그런 이치는 이제 제가 아기 때는 안 알려주셨는데. 아니 저 지금도 얘기해요. 안 알려주셨는데. 요런 이치다라고 가끔 공부시켜주시면서 터득을 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 정말로 궁금하다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정말 정말 부탁해서. 몇 분 제가 사주를 써도. 이걸 푸는 게 아니야. 써놓고. 보고 말하는 거지. 사람이 없어도 사주가 있으면 전 볼 수 있는 거지. 그냥 spiritually. hur이하고 있는 거야. 돌아오겠습니다. provided quais ward 5010 Rouge66 살 applaud.